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350달러 폴더블폰 에스코바르 폴드원 등장 내구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350달러 폴더블폰 에스코바르 폴드원 등장 내구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 지금 이게 에스코바르에 대한 그림인데 에스코바르 홈페이지에서 따왔습니다. 자 이 그림입니다. 지금 350달러 폴더블폰이 등장했습니다. 요즘 스마트폰의 혁신인 폴더블폰이거든요. 그런데 이 폴더블폰은 삼성이나 화웨이에서 나오는 폴더블폰은 200만원대를 육박하죠. 이 육박하는 높은 가격 때문에 소비자들이 지금 선뜻 구매하기가 쉽지 않은게 현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불과 350달러 현재 환율로 비교해 보면 한 40만원대 저렴한 가격에 폴더블폰이 등장해서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이 폴더블폰을 만든 사람이 콜롬비아의 마약왕의 동생이었던 것으로 알려져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IT 매체인 시메스에 의하면 1980년대 전세계 마약시장을 주름잡던 콜롬비아 마약왕이었던 파블로 에스코바의 동생인 로베르토코 에스코바의 회사가 폴더블 스마트폰을 만들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폴더블폰의 분석을 한번 보면요. 이름은 에스코바르 폴드원 그리고 가격은 349달러 우리나토로 한 41만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128GB의 모델입니다. 화면 크기는 7.8인치의 AMOLED FHD 플러스 화면이고요. 칩셋은 퀄컴 스냅드래곤의 8150이 장착이 됐습니다. OS는 안드로이드 9.0파이 그리고 카메라는 1600만 화소짜리하고 2000만 화소짜리 듀얼 카메라를 쓰고요. 그리고 제조국은 홍콩입니다. 이 제품은 에스코바르의 자회사인 파블로폰 LTD를 통해서 리미티드를 통해서 홍콩에서 조립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에스코바르 폴드원의 공급회사를 보면 에스코바르 INC라고 하는데요. 설립은 1984년 본사는 영국 파블로 에스코바르의 동생인 로베르토 에스코바가 설립을 했고 이것에 대해서 좀 봤고요. 이 제품에 대한 자평을 한번 보면 에스코바르 INC의 CEO인 올로브 구스타프손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제품은 모바일 세상에서 완전히 혁신적인 장치이며 유통구조를 줄여서 소비자에게 경제적 이득을 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코바르 폴드원의 사양이 애플이나 삼성전자 제품에 비해서 월등히 우수하다는 게 자평인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 갤럭시 폴드처럼 글라스 스크린이 아닌 특수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서 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이 내용은 아주 가볍게 넘어가고 이게 40만원대의 폴드폰이 나왔다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올려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고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